XSFM입니다. I, D, W, K 김치에서 도와주고 있는 그것이 나기 싫다.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하지마. 이제부터 잘할게. 남은 거라도 지켜야지. 정말이죠? 이젠 내 머리카락 지킬 수 있는 거죠? 구스베리 추출물로 모근을 더 건강하게. 자연 유래 성분으로 자극 없는 세정력. 뛰어난 보습효과와 영양 공급까지. 이젠 탈모 샴푸도 빅그린 헤어로스 샴푸. 콕 집어 콕. 믿어도 되는 김치를 찾을 땐 콕 집어 콕. 했어 빙진 김치. 재료부터 공정. 유통까지 한심. 직접 구매한 재료로 만드니까요. 그러니까 김치가 생각될 땐 콕 집어 콕. 빅그린은 쉬지 않아요. 네. 머리카락의 동반자 빅그린에서 신제품이 발매되었습니다. 헤어케어는 뭐 두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이미 임산부 케어, 베이비 케어, 바디 케어, 페이스 케어 등 라인업이 방대해진 빅그린이죠. 네. 탐욕스러워요. 샴푸가 너무 압도적인 인기를 구가해서 그렇지 이외의 제품들도 암암리에 입수몬이 퍼져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네. 또 그 와중에 새롭게 사랑받을 올인원 내추럴 솥 4종이 개발 출시되었습니다. 빅그린 하면 떠오르는 게 자연주의, 자연유래 성분이죠. 그 사실에서 내내 까였죠. 네. 그렇죠. 도대체 무엇이 자연유래 성분이 아니냐. 네. 그래서 예민한 두피, 속 썩이는 머리카락 모두 때려잡을 수 있습니다만 대신 인공적인 향을 첨가하지 않아 빅그림만의 고유한 향은 조금 호불호가 갈리기도 했습니다. 네. 무슨 그 아로마 향이죠. 그렇죠. 그래서 냄새도 자연에서 가져옵니다. 근데 좋아진다고? 차연의 향. 어거지. 네. 페퍼민트, 오렌지 꽃 추출 오일인 네롤리, 시트러스 계열의 그레이프 후르츠, 라벤더 이렇게 네 가지 향이고요. 이 제품이 올인원 내추럴 소비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말 그대로 올인원입니다. 이게 하나도 믿을 수가 없어요. 설명을 들어보세요. 헤어, 바디, 손. 왜 손은 핸드가 아니고 손일까요? 털어. 털어. 신체 발부. 핸즈. 네. 당신이 씻고 싶은 모든 부위에 적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이게 전쟁 때 필요하지 왜? 그러니까 우리가 군대에서 쓰던 비누를 생각하시면 되죠. 어허, 아니 군에서도 요즘 이렇게 안 합니다. 피부케어 얼마나 열심히 하는 양반들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머리부터 발가락 끝까지 온몸을 다 씻고 한 번에 씻어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제가 머리가 짧을 때 가끔 이러긴 했는데요. 네. 후기 좀 기다려봐야 되겠어요? 이런 물건을 좋아하시는 분이 많은 게 요즘에는 스킨케어 제품 중에 이런 물건이 많이 나오잖아요. 아, 그래요? 스킨, 로션, 크림을 아예 한 방으로 바른다. 뭐 이런 식으로 남성향으로 많이 나오죠. 아, 하긴 그 여성 제품도 나오더라. 네. 네. 그게 이제 남성들이 욕실에 그냥 하나만 짱 박아놓고 쓰기에도 편하죠. 특히 저처럼 저는 샤워를 제외하고 싣는 경우는 잘 없거든요. 네. 아침에 샤워하고 저녁에 샤워하니까. 네. 심지어 이건 좀 믿기가 어렵습니다. 쉐이빙폼으로 쓰셔도 좋습니다. 어떻게? 아, 그거는 어릴 때 쉐이빙폼 되게 비싸가지고 아들은 그냥 비누로 쓰고 아빠만 쉐이빙폼 쓰고 그러기도 했어요. 근데 저도 그냥 비누로 하는데 쉐이빙폼을 가끔 사는 이유는 시원해서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이거 또 시원할까요? 그럴 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좋은 말 좀 해줄까요? 언제부터? 네. 보습력이 좋아서 바디에도 좋고 세정력이 좋아서 머리기름과 얼굴 클렌징에도 좋습니다. 아, 이상해. 내가 이상하다, 이상하다 본능적으로 종종 그런 말 하긴 하는데 이건 이상해. 보통 이런 이상한 거 보면 그 뒤에 이런 말 따라오죠. 뭐요? 자연유래의 성분이다 보니 아이와 함께 순한 거품 목욕을 하기에도 좋습니다. 아이도 싫어할 거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향이 도입이 된 첫 완성작이고 기술력을 자랑하고픈 제품입니다. 네. 기술력을 자랑할 때 빗거리는 무엇을 할까요? 뭐라고요? 50% 할인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고 싶어도. 세상사 모두 귀찮은데 씻기는 좋아한다. 혹은 빗그린의 펜이기 때문에 일단 신제품은 한번 써봐야 된다. 그렇다면 올인원 내추럴 숲 제품을 한번 주목해 주세요. 물건이 더 이상한지 오늘의 이상평론이 더 이상한지 확인해 보시죠. 여러 가지 문제로의 다양한 접근. 이상평론. 그것을 알기 싫다 314회 금요일 순서를 시작합니다. XSFM의 유승균 책임 프로듀서입니다. 웬일인지 덕지진이 앉아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윤세민 에디터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오늘은 스카이 캐슬 얘기를 하는 시간입니다. 스카이 캐슬 봤어요? 덕지진? 어... 조금 봤습니다. 조금? 네. 그 재미있는 걸 조금만 보고 말았다고? 다시 봐봐요. 드래곤볼이랑 똑같아. 무엇이? 재미가? 저한테는 별로 이렇게 와닿지 않더라고요. 아, 재미있는데. 그래요. 그게 바로 내가 재미있게 본 걸 재미없다고 당신이 말할 때 내 기분이야. 아, 샤잠. 아니, 샤잠은 저도 그렇게 재미있게 보진 않았습니다. 제가 국내 드라마를 많이 안 보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최근에 올해 가장 기대했던 작품인 리갈하이도 그렇게 열심히 보진 않았고 재미있긴 했는데 시간이 없기도 하고 그런데 이 몇 년 사이에 한국 드라마 중에 이렇게 외우도록 본 드라마가 없었습니다. 스카이 캐슬. 아, 본인이 너무 재미있어서 외우도록 보셨어요? 네. 재미없는데 억지로 봤겠습니까? 그러기도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건 이제 방송에 다룰 때 얘기고 방송에 다룰 일이 없었거든요. 네. 아무튼. 학부모들도 저희 방송을 덜어 듣는데요. 우리가 꼭 스카이 캐슬에 애들을 집어넣어 놓고 키울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스카이 캐슬처럼 애들을 키우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 생각해 본 적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네. 그 비법을 알려주실 손이상 스웩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손이상입니다. 네. 이상한 곳에 와서 녹음을 하려니 이상하네요. 김민아도 오지게 적응 못했어요. 네. 아주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다 이상해요. 특히 지금 저랑 있으니까 되게 어색하지 않나요? 그것도 그런데. 아, 그럼 왜 이렇게 살이 빠졌어요? 다이어트 유튜버 덕질인과 함께하고 있어요. 뭐 이렇게 뭐 이런 귀한 곳에 누추한 사람을 불러다 놓고 방송을. 그렇습니다. 네. 스카이 캐슬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죠. 그럼요. 그런데 그 드라마 첫 화를 보면 캐슬 입주자들이 연회를 벌이는 장면이 나와요. 연회를 해요? 네. 연애가 아니고요. 연회. 연회. 네. 그게 이제 어떤 집 아이가 명문대회 합격해가지고 다 같이 모여가지고 축하를 하는 그런 장면이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대하게 가지 않은 곳으로 밝혀집니다. 스포. 아, 그래요? 아, 그렇습니까? 그 장면에서 보면 이웃 간으로 연결된 여러 입주자 가족들이 서로 안부를 묻고 침묵을 다지고 그렇습니다. 네. 실제로는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네. 그럼 다들 빡쳤거든요. 저 집에는 갔는데. 네. 우리 뭔가 아직 좀 모르니까. 네.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다른 집 학부모들이 막 합격 비결을 알아내려고. 그 좀 이렇게 어드바이스를 받아내려고 막 음모를 버리고요. 네. 그 아래에서 막 암투가 막 벌어지고. 그래서 서로를 싫어하면서 머리를 부수고 싶어합니다. 되게. 아갈머리. 네. 되게 편안하럽네요. 왜? 아니, 음모와 암투가 고작 합격 비결을 알아내려고 벌어진다니. 그러다가 죽어요. 그 드라마에서 보면. 그렇기도 한 세상이긴 하지만. 네. 아무튼 이렇게 여러 가족들이 함께 만나고 대화를 나누고 막 나중에는 누가 막 죽고요. 그렇죠. 그러려는 목적으로 스카이캐슬에는 연회장이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집이 아닙니다. 역시 안무를 묻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뭐야 그게. 아싸놈아. 그 연회장이라는 공간의 목적, 용도, 쓰임새는 무엇이냐. 여러 가족들이 함께 만나고 대화를 나누고. 방금 한 얘기죠. 집 공간을 가지고. 그렇죠. 안무를 묻고. 그 뒤에서 막 바이올린도 키고도 그래요. 맞아요. 그러는 그 모임 그 자체죠. 오브리 밴드가 들어올 자리도 있어요. 바이올린은 누가 고용된 사람이 키는 거예요? 그럼 그러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 모임. 입주자 가족들이 다 같이 만나는 그 모임. 그러니까 일종의 공적인 목적으로 있는 거죠. 네. 그런 공간을 공공공간, 퍼블릭 스페이스라고 합니다. 모델의 주제는 스카이캐슬과 아무런 상관도 없어요. 공공공간. 아니에요. 연결시켜서 생각할 수 있어요. 당신의 자녀를 서울의대에 보내려면 우리 집에는 공공공간이 필요합니다. 저는 지금 스카이캐슬을 검색해보고 있었거든요. 연회를 할 수 있는 공공공간이 필요해요. 당했어. 이 공공공간은 어릴 적에 엄마한테 맞던 공공장소하고는 다른 개념일까요? 같은 거죠. 공공장소에서 떠들면 맞았잖아요. 그럼요. 떠들면 크다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그래서 여기서부터 들어가야겠는데요. 공공장소와 그렇지 않은 장소의 차이가 뭐냐. 공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 그 차이는 이제 엄마가 나한테 말로만 혼내느냐, 몽돈을이고 때리느냐의 차이죠. 공공장소에서는 말로만 혼내신 다음에 사적인 것으로 오시면 때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구나. 집에 가서 보자. 제가 약간 제 경험 밖의 일이라서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만. 그러니까. 왜 일반화시켜. 지구상에서 가장 영롱하게 반짝반짝 빛나는 우리 한국인들은. 그런 내용은 왜 고민할 수 없으려고. 아니, 뭐 반짝반짝 빛나시잖아요, 요즘에. 가장 인상적인 건 우리 한국인들은. 우리 한국인들은. 한국인 아닌 청취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공적인 것의 의미를 상당히 좀 좁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선건날에 투표소에 가서 도장 찍고 나오는 행위는 공적입니까, 사적입니까? 공공의 대표를 선출하는 일이니까 보통은 공적이라고들 생각하죠. 네, 그건 공적인 게 맞습니다. 그러면은 저기 제가 집에서 요즘에 그 투니버스에서 아침에 포켓몬스터 서램몬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 보려고 아침에 7시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 포켓몬스터를 보는 행위는 공적인 일일까요, 사적인 일일까요? 그 공공인프라는요. 우리가 TV를 보라고 만들어놓은 그 접시. 공공인프라를 쓰는 일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공적인 일이에요. 보고 있는 행위는 사적인 일이잖아요. 그리고 잡히고 나가고 이러는 포켓몬들 입장에서도 되게 공적인 일이에요. 그러네. 걔네가 살아있다면 말이죠. 아무튼 이제 집에서 제가 혼자서 뭘 하는 거는 일단 거기 사적인 공간에서 사적인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투표 같은 그런 정치적인 행위, 그런 시민권을 행사하는 행위와 집에서 포켓몬스터 같은 거 보는 행위, 이 중간에 무슨 많은 것들이 사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유승균 PD는 이거 오늘 녹음 마치고 나면은 혼자 늦은 시간까지 녹음을 이제 편집을 할 거예요. 그럼 이건 공적인 일일까요? 사적인 일일까요? 사적인 공간에서 행하는 공적인 일이죠. 그게 이제 유필님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고민이죠. 공과 사회 경계를 명확히 하지 못하시는 것.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보통 자영업자라고 부릅니다. 여러 정치자분들을 위해서 편집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공적인 행위가 되죠. 그런데 저는 이제 그 시간에 제 그냥 사적인 친구들하고 만나서 공부하는 모임이 있어요. 모임 나가서 술 먹고 그럴 건데요. 그런데 이제 그건 이제 사적인 모임일까요? 그럼 공적인 행위일까요? 그것도 공적인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공적인 행위가 됩니다. 사실은 그래요. 그렇다면 공적이라는 게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우리가 책은 보통 면세상품입니다. 책을 읽는 것이 취미라고 해도 회사에서는 책 읽는 비용을 지원해 주기도 합니다. 이 사람의 업무 퍼포먼스에 도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유명상 PD에게 저는 너 수영 배울 거면 내가 우리 회사 비용으로 지원해 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금방 죽을 것 같아서. 그에게 그가 수영의 맛을 들렸다면 그것은 사적인 행위일 수도 있지만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공적인 행위예요. 그런데 수영을 하면서 발을 8번 차고 10번 차고는 사적인 행위잖아요. 그렇죠. 중간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건 공적이고 어떤 건 사적이고 어떤 건 순전히 공적인데 어떤 건 순전히 공적이고. 그런데 그런 일들은 별로 많지 않아요. 제가 이제 조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사적인 것들은 주로 법의 관리를 받지 않는 것들이에요. 예를 들면 김민하 아저씨가 집에 혼자 있어요. 집에 혼자 있는데 옷을 다 벗고 배에 곰돌이를 그려놓고 춤을 춘다고 쳐요. 그거는 사적인 일이 분명하거든요. 그래도 그건 법의 관리를 받았으면 좋겠네요. 그런데 그거는 그래도 되고 안 그래도 됩니다. 그거는 우리가 나중에 듣고서 거기에 대해서 내가 비난을 할 수 있을지언정 아무한테도 피해를 준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누가 뭐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정작 하신다면 곰은 제가 그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민하 아저씨가 자기가 그림을 뒤집어서 그릴 거거든요. 김민하 아저씨가 같은 행위를 해요. 같은 행위를 하는데 한화와 롯데의 전설적인 3회 초 경기. 얼마 전에 있었던 경기가 열리고 있는 경기장에 난입해가지고 옷을 다 벗고 사직구장에서 한화가 16득점을 하고 있는데 춤을 춰요. 그게 한화에 나왔더라고요. 문제는 또 김민하는 한화 선수하고 이름이 같아요. 헷갈릴 수가 있죠. 홍성갑 선수도 한화하고 같죠. 이분이 계세요. 그러면 이제 김민하 아저씨의 인생에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게 됩니다. 일단 곧바로 붙들려가게 되고요. 그럼요. 이제 그 감옥행을 선택하게 되죠. 그리고 많은 영국 서버를 통해서 배팅을 하던 사람들이 허탈해합니다. 내가 저걸 왜 몰랐지. 이러면서 떼돈을 벌 수 있었는데. 그리고 16점도 나고 김민하도 곰을 그리고 춤을 추는데. 막 사회면 뉴스에 나오고요.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야구 경기 이대로 괜찮으냐. 문재인 물러나라. 이런 얘기하고 그렇게 돼요. 왜냐하면 일단 법을 어긴 거잖아요. 공공지서를 어긴 거니까. 우리 때는 이런 문제 있으면 뭐라 그러더니 이건 순전히 내로남불이다. 그렇죠. 이게 말하자면은. 10초 동안 문재인의 8분 어디 갔느냐. 오래 걸리겠네. 여기저기서 막 들어오네. 말하자면은 이제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의 경계가 이게 뭐에 있냐면은 사적인 영역 바깥에서 하는 행위 그리고 그 사적인 공간 바깥에서 하는 행위들은 다 어느 정도씩은 그 공적인 성격이 다 있는 거예요. 조금씩은. 그렇죠. 공공용지에서. 네. 공공장소에서. 네. 왜냐하면 법의 저축을 받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법의 저축을 받는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은 아무튼 공적인 질서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다만 이게 그 얼마만큼의 공적인 성격을 갖고 있느냐. 다시 말해 이제 각자가 얼마만큼의 도덕적인 책물을 져야 하느냐 하는 차이가 좀 있을 뿐이죠. 어떤 행위냐 어느 공간에서 하느냐 그런 거에 따라가지고 다만 이제 그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하자면은 사적인 관계인 사람들 예를 들면 제 가족 모임 같은 그런 것들. 네. 뭐 친구 모임 같은 데 참석하는 거를 제가 제 여가 시간을 쪼개가지고 놀기 위한 목적으로 만난다고 하더라도 다 공적인 성격이 조금씩은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거기서 이제 그 배에 곰돌이 그리고 옷 다 벗고 막 춤추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건 귀엽겠지만 김민아가 잘못한 겁니다. 네. 그렇게 되죠. 공과사를 구분하지 못한 겁니다. 물론 그런 모임도 있겠지만 그런 모임도 공적인 성격은 있죠. 그렇죠. 거기서 옷을 입으면 안 돼요. 고양이를 그리면 안 되고 그럴 수도 있죠. 눈머리를 그리는데 조은진 의원을 그리면 안 되고. 우주에서 가장 반짝반짝 빛나는 우리 여러 한국인 청취자 가운데 덜어는 투표를 하시거나 과감한 광장에 나가가지고 촛불을 들거나 하는 혹은 이제 회사에서 업무 처리를 하거나 하는 것들은 공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 외에 다른 일들의 공공성은 별로 이제 생각을 잘 안 하게 되고 그러면은 SNS나 카톡방에다가 뭐 올리고 그러는 거를 약간 좀 이제 사적인 거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러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현명하신 청취자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으셨으면 해요. 이게 우리가 이제 이거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고 있는데 지난 7년간 제가 말하지 못했던 얘기 사실 이제 뭐 우리 카톡방에서 뭐 올리고 하는 것도 다 공적인 공간에서 하는 행위거든요. 소셜에서 공개 게시물을 올리는 행위는 매우 공적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거대한 사회관계망 안에서 그 세상에 우리만 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나라 다른 민족 다른 국가 하나의 생물 생명체 다시 이제 스카이 캐슬로 잠깐 다시 돌아보자면 좋습니다. 그 캐슬 안에는 아무튼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이에요. 그 캐슬이라고 하는 그 공간은 여러 사람들이 이제 뭐 좀 이렇게 부유하고 고급스러운 저택에서 살고 있죠. 그런데 거기서 그 각 입주자들이 공적인 목적으로 만남을 가지는 공간이 또 따로 있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드라마 속에서만 그러느냐 하면은 현실에서도 최근에 보면 신축 아파트들은 연회장 같은 그런 공간을 따로 두는 경우들이 막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아 연회장도 있어요 요즘에는? 저는 골프 연습장까지는 봤어요. 골프 연습장도 있고. 그러니까 그전에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만들기 시작했어요. 구형으로는 그냥 숲과 놀이터에 지나지 않았다면 이것이 피트니스 클럽이 되고 사실상 멤버십이죠. 그 멤버는 간단합니다. 주민, 입주자. 같이 살고 있는 사람거든요 실제로. 수영장, 골프 연습장 이런 식으로 늘었다가 나중에는 바베큐 이런 게 됐다가 그냥 공간을 준 연회장이 생깁니다. 라운지도 생겼어요. 좀 이제 고층 많이 고층. 스카이라운지도 있고. 그 위에 라운지가 있고 그런 데들이 막 있어요. 찾아보니까 연회장과 라운지 등 갖춘 아파트가 집값이 올라간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시설들이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방금 이제 홍 기자님이 찾아보신 그런 이제 어떤 경제지에 따르면 공공공간을 갖추고 있는 그런 아파트들이 그 인근에 있는 다른 아파트들에 비해서 주거 면적이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가격 상승폭이 훨씬 크다는 그런 분석을 내놓기도 했고요. 또 다른 어떤 경제지는 아파트의 가치를 커뮤니티가 좌우한다. 뭐 그런 식의 주장을 낸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매우 그렇습니다. 네. 사실 이제 뭐 커뮤니티 공간 공공공간이 최근에서 그렇게 좀 더 이제 그 더 스트레이트하게 많이 보여지기 시작했지만은 과거에도 보면 아파트 단지 안에 아까 유PD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놀이터 정도 있었고. 네. 노인정. 작년 이맘때쯤 벌어졌던 일이 다산 택배사건이었죠. 다산 신도시의 택배사건. 네. 그건 뭡니까? 저희 옆 동네에서. 택배차가 들어가는 것을 아파트 주민들이 거부해서 택배회사에서나 택배를 아파트까지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고 이렇게 주민들과의 갈등이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에디터가 주로 그 아파트 단지의 커뮤니티 기능에 대한 흔히 나오는 부정적인 사례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오늘의 주제는 약간 반대의 예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그 커뮤니티가 배타적 이냐 아니냐와 무관하게 커뮤니티 내부에서 결속이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그 결속이 서로 간의 정보 교환이나 서로 간의 삶의 좋은 쪽으로 흘러갈 수 있다면 결국 그 구성원들한테는 좋은 일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그런 폐쇄적인 아파트 단지 그런데 바깥에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아파트 단지를 보면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저기 자기네들끼리 서로 빨아주고 자기네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저런 일을 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시들끼리 막 다 주남대 가고 서울대 가고. 네. 그렇습니다. 시들끼리 막 다 주내대 가고 그런데 이제 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게 그런 공공공간들이 또 사실은 보면 민주적인 기능을 하는 공간이 되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이웃하고 만날 수 있는 장소가 기껏해야 엘리베이터 정도인 그런 곳에서는 입주자 대표가 관리비를 횡령한다든가 그런 일이 일어나도 대처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니 저기 뭔가 좀 일이 벌어졌는데 우리 근데 모여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성토할 건가 어떤 식으로 대응할 건가 만날 수 있는 뭐가 없어요. 그러면 다들 그냥 귀찮으니까 유야무야 넘어가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함께 모일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의견 교환이 안 되고 따라서 여론도 만들어지지 않는 그런 이제 것들이 있는 거죠. 따라서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렇게 이제 그 고급 아파트 단지에 혹은 막 그런 캐슬 같은 데에 있는 그런 커뮤니티 공간 그런 기능을 하는 공간이 부자들만 사는 곳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데에도 다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끼리 막 카르텔 형성하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다른 더 좋은 순기능들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데가 사실은 이제 그 공적인 영역이잖아요. 우리가. 물론 이제 저처럼 집에 그냥 혼자 누워 있는 걸 좋아한다거나 그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집돌이 집순이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그렇습니다. 여기 네 명 다 그렇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제 대부분의 성실하신 분들은 일하고 퇴근하고 친구만 하여서 놀고 그러면 그게 다 공적인 행위를 공적인 공간에서 하는 건데. 그래서 제가 맨날 야구 보러 갈 때 가장 소외감 느낄 때 물론 실제 소외감을 느낀다는 건 아니고 와 여기 커뮤니티가 있어 이런 걸 느낄 때 테이블석에 갔을 때 나 빼고 서로 다 알아요. 아 그렇구나. 오야 감기 나왔냐고. 사람이 모르는 사이에 가장 물어보기 힘든 문제입니다. 감기 나으셨냐고. 그러니까요. 흠칫 놀라겠죠. 공적인 장소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의 사생활이 엮여서 어떠한 사람들 간의 연계를 이루어줍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연계를 하기 위한 그런 공간이 그런 공적인 만남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사실 현대 도시에 별로 없어요. 없습니다. 네. 일을 하는 데는 있습니다. 없어진 걸까요? 없어졌죠. 없어졌죠. 사라지고 있죠. 왜냐하면 그냥 자연 불악이 생기죠. 네. 그러면 공공 영역은 있어요. 그렇죠. 마을회관이라는 거는 원래부터 있었던 거였죠. 사람은 알아서 만들어요. 그리고 막 버려진 집이고 버려진 슬럼가야. 우리나라에는 그런 게 별로 없지만. 그러면 사람들이 군불대는 자리를 만들어 놓아요. 거기에서 음악 틀고 있잖아. 마약 주고 팔고. 옛날에 일흥직 알바 차 타고 끌려다닐 때요. 어디든 가면 누군가가 드럼통을 주워와서 불을 피워요. 네. 맞아요. 그럼 그 모여서 거기서 이제 서열 정리를 해요. 지금도 오래된 빌라촌에 보면 할머니들. 거리의 할머니들 계세요. 모여서 오만 흥을 다 보이다가 나중에 동네 사람 흉도 보고 사람 지나가면 평가도 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생활정보 이런 것도 주고. 공산당 내려온다 이러면서. 힙합이 저거 완전히. 힙합이에요. 스트리트와이저 할머니들. 평상위에 우탱클랜. 그래서 길에 의자들이 깨끗하죠. 그럼 그 할머니들은 제시간에 출근해서 제시간에 거기서 퇴근합니다. 그렇습니다. 거기가 이제 모임을 가지는 장소잖아요. 네. 말하자면 이제 그 마을에 국회 같은 기능을 하는데요. 그래서 전 궁금해서 막 할아버지 어디 가셨냐고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면 죽은 지가 언젠데. 너무 좋아하고 자기들끼리. 아 그러고 보니까. 마치 본인이 죽인 것처럼. 평상들이 진짜 없었죠. 네. 저도 어릴 때 집 근처 숲에 있었는데. 네. 어느 생각 그게 없었었네요. 그거 가지고 네 땅이네 내 땅이네 싸우지 않았어요. 안 싸웠어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그 도시화가 계속 진행되면서 근대 도시가 효율성을 추구하면서 일하는 곳 그리고 쉬는 곳 이렇게 만들어져요. 네. 그렇게 만들어져요. 산업혁명식의 도시예요. 일을 하는 곳은 있어요. 사무실이나 우리 직장에 있죠. 작업장이나. 그런데 그 일하는 곳 말고는 다른 공간이 별로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있었던 예를 들면 마을 어귀에 있었던 큰 나무 그늘이라든지 그런 평상 놓여 있고 집 근처에 있는 공터라든지 그런 공간들이 살다 보니까 차츰차츰 없어져간 거죠. 그렇습니다. 이런 공공공간들이 지금 제가 계속 비슷비슷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단지 만남의 장소를 제공하는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스카이캐슬에서는요. 자녀들이 동반 신분 상승하는 데 쓰여요. 네. 핵심이에요. 아이들의 인생을 결정해줘요. 그 공공공간이. 네. 하지만 이제 그런 공공공간이 전반적으로 다 퍼져 있는 경우에 그러니까 그냥 사회의 저변에 확대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되느냐 하면 과거에 20세기 중반대쯤에 소비에트 러시아에는 공동주택이라고 하는 게 여기저기 많이 세워졌습니다. 네. 공동주택은 여러 가족들이 한 건물 안에 같이 살면서 일정한 공간을 공유하는 형태였는데요. 말하자면 이제 스카이캐슬은 아니고 노동자 캐슬이죠. 제가 안양에 살잖아요. 안양에 이런 흔적이 있는 건물들이 많이 있어요. 옛날에 안양도 공단이었잖아요. 지금은 거의 폐가처럼 아무도 살지 않는데 폭도식으로 쭉 건물이 있어요. 그리고 방문이 다닥다닥 붙어있고 공동화장실이 옆에 있는 그런 식의 건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걸로 다르카 소비에트에 있었던 그런 공동주택의 가장 흔한 형태는 부엌을 공유하는 형태였는데 그때 이제 러시아 사람들은 각 가족들이 저녁 식사를 같이 하면서 같이 음악을 듣거나 신앙송을 하거나 그랬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미디어 플랫폼이 발전하지 않았던 시대니까 미디어를 동네 사람들이 같이 즐겨야 돼요. 거기가니까 말하자면 문화가 탄생하는 곳이죠. 그렇죠. 그런 과거의 사례들이 많았기 때문에 건축을 연구를 해온 사람들이 이런 공용 공간들이 있는 원룸 텔 같은 거 만들어놔요. 그럼 사람들이 안 들어와요. 마주쳐야 돼. 이런 문서. 아니 당장 아비정전 같은 영화를 봐도 공용 주방이 있고 공용 화장실이 있고 거기 뭐에서 텔레비를 보고 있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렇게 말하니까 티렉스가 변기 위에 앉아있을 거예요. 아비정전이요? 공용 화장실. 공용 화장실이요? 팔이 짧아서 휴지 못 끼고. 아 오늘도 녹음이 좀 힘드네요. 죄송합니다. 네. 아 이제 그런 이제 소비에트러시아 에 있었던 그런 공동 부엌 같은 데에서는 이제 그렇게 이제 같이 노래도 부르고 밥 먹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자유의 꿈이 피어났다는 게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때 이제 음반을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엑스레이 사진이 있잖아요. 그때 그 옛날에 찍던 그 엑스레이 사진을 찍으면 그 재질이 lp판이랑 비슷하니까 그렇군요. 그거를 이제 해골 사진이잖아요. 그거를 이제 이렇게 동그랗게 오려가지고. 아 누군가의 갈비뼈 위에다가. 네. 거기다가 이제 외국 음악 같은 걸 녹음해가지고 몰래 몰래 돌려듣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이제 공공공간은 교류와 친선을 넘어서 민주적인 커뮤니케이션의 중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민주주의는 사실은 그 우리가 생각하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는 이제 막 독재자 물러나라 해가지고 조금 나은 대표자를 뽑는 뭐 이렇게 막 투표를 좀 민주적으로 하고 그런 것만이 민주주의가 아니잖아요. 이제 민주주의라고 하는 건 일상적으로 미시적으로 퍼져있는 것들은 우리가 비공식적으로 혹은 공식적으로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야기가 오고 가는 그런 일상적인 공간이 있어야지 굴러갑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고도의 도시화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공간은 대체로 이제 집 사적인 휴식을 취하는 공간 그리고 일을 하는 업무 공간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제 그 소비 공간이 생겼죠. 소비 공간. 네. 식당이나 술집이나. 네. 그래서 90년대 2000년대에는 그 아파트의 101동에서 105동들이 말이에요. 지들끼리만 주상복합 기능을 갖췄어요. 왜냐하면은 그 타운 전체에 다 가게들이 많을 필요는 없잖아요. 네. 거기가 타운하우스의 역할을 한 거예요. 101동 1층에 있는 치킨집에서 만나. 201동이든 506동이든 다 거기 가서 보는 거죠. 유일한 공지처럼 쓰였달까요? 그렇습니다. 그 공공공간이 축소가 됐으니까 그 기능을 대체로 소비 공간이 대신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카페에 가는 목적이 오로지 커피를 마시기 위한 경우는 사실 그다지 많지 않잖아요. 그러면 테이크아웃을 하죠. 네. 물론 이제 그 집에 커피가 오예 진짜 죽이더라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60년대 바리스타가. 네. 맞아요. 그런데 사실 대개는 이제 우리가 카페에 가는 이유가 따로 누굴 만나서 입을 털만한 다른 데가 없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 공간이 필요해서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술집 가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딱히 우리가 동료들이랑 의견을 나눌 곳이 없기 때문에 술집 가서 회식을 하는 거고 그렇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프리랜서다 보니까 노트북을 들고 카페에 하루 종일 앉아있는 시간이 많은데 동네 카페에 평일에 하루 종일 앉아있으면 그 마을의 소식의 50%는 다 들은 기분으로 나올 수 있어요. 아 네. 저도 동네 카페에서 대화 나누시는 분들 중에 몇 분은 대한외국당 당원이겠구나 싶은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정은종이? 그 분은 아니고. 그 분은 안 보여. 여하튼. 네. 그렇습니다. 그 러시가 있어요. 그 동네분들이 오시는 시간대가 있는데 그 시간대는 제가 일을 못해요. 그리고 조용히 마을 이야기를 듣고 있게 되죠. 그 농축산인 얘기 나와서 말인데 제가 농축산인을 처음 섭외할 때 그 남양주에 그 아파트촌에 낮에 갔잖아요. 만나러 갔더니 그 지금 한국의 상황인 게 중고등학생 80% 오후였어요. 오후였어요. 나머지는 다 학부모. 그렇죠. 네. 중년 남성이 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앉아서 하는 얘기를 듣죠. 네. 그러면 정말 이 동네는 입시가 어떻고 수능이 어떻고 다 들을 수 있어요. 네. 맞아요. 진짜. 그중에 한 테이블은 보안 가입하고 있어요. 흥이 넘치면 오늘 보안이다. 그리고 그중에 한 테이블은 북한인권 얘기하고 있어요. 여하튼 그런 역할들을 하는 공간을 인간은 본능적으로 좀 만들어내는 경향이 있군요. 그렇습니다. 어딘가에서 사람들을 만나서 공적인 행위를 해야 하니까. 네.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잖아요. 이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오늘. 손희상 쌩님과 함께. 네. 우리 아이를 손흥이들에 보내는 비법에 대해서 듣고 있습니다. 공동체를 찾아라. 네. 공공공간을 가라. 응. XSFM입니다. 지금 유리한 가격대의 부품. 지금 가장 핫한 하이엔드 장비. 아니면 고장 리포트가 적은 부품으로 이루어진 사무용 PC까지. 당신이 찾는 데스크탑을 상담없이 구입할 수 있는 기회. 액세스몰에서 컴스테이션 이달의 PC를 찾아주세요.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10분으로는 부품으로는 부품으로 이루어진 사무용 PC를 찾아주세요. 당신의 실력을 충분히 높일 수 있는 최적의 시간. 25분간의 전화영어. 퍼펙트 25 콕 집어 콕. 좋은 원료를 쓴 김치를 만들 시간이 없을 땐 콕 집어 콕. 배추, 무, 고춧가루, 생강. 전부 국산. 다시마, 홍합, 표고고섭도 아낌없이 쓰죠. 그러니까 김치가 생각날 때 콕 집어 콕. 광고 듣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청취자 여러분께서 손희상 쌩님을 전적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그런 말을 되게 신나한다. 아이를 서울에 대해 보내시겠다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던 건 아니고요. 공적인 공간, 공공공간이 축소가 되고 현대도시에서. 그리고 그게 소비 공간으로 대체가 되고 있다. 그 기능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점에 처음 주목한 사람 중에 이대팔 가르마로 많이 유명한 분이죠. 하버마스라고 하는 외국인이 있었어요. 하버마스를 소개할 수 있는 가장 특별한 방식입니다. 외국인. 그냥 외국인이죠. 하버마스라는 이 양반이 책을 냈는데 그 내용이 이런 거였습니다. 내가 좀 살아봤더니 살아보니까 민주주의를 하려면 공공영역이 엄청 필요해. 그런데 자본주의가 졸라기 침투해가지고 합리적인 비판적인 담론을 만들 데가 없어. 다 땅값으로 지정해놓고 딱지를 붙여놓으니까 사람들이 합의에 의해서 공공영역을 만들 수가 없게 만들었어. 이게 쉽게 말하면 누구 만나서 좀 야불이를 털고 그래야지 우리가 좀 살겠는데 어딜 가도 다 돈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성숙한 시민들이 함께 모여서 연대를 나누는 공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PC방이라든지 노래방이라든지요. 연대 가면 PC방이 훨씬 더 크죠. 그런데 그런 데서 우리가 공적인 시민적인 행위를 하는 데에 다 돈이 듭니다. 시간당 얼마씩 듭니다. 그래서 외국인은 이렇게 소비공간으로 대체가 되어가고 있는 공공공간의 구조를 콕 집어서 포착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60년대 1위예요. 그리고 여러 도시들이 실제로 세계 각지의 여러 도시들이 공공공간을 그럼 우리가 이거 다시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 어떻게 만들지 하면서 실제로 고민하기 시작한 건 그보다 좀 더 시간이 지난 뒤였죠. 무슨 얘기냐면 이 문제는 다른 나라에서도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공공공간의 문제가. 참고로 하버마스의 그 책은 90년대 국내의 공론장과 구조변동이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돼서 나왔었는데요. 그때 퍼블릭스페어를 공론장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가지고 옛날 어른들은 공론장이라고 하는 그거를 이제 뭔가 좀 추상적인 어떤 정치의 영역 이런 식으로 좀 그렇게 좀 이해를 하는 경향이 좀 있었으면 있습니다. 국가의 공론장이 국회니까요. 그런데 그냥 공론장이라고 하면 사실은 이거 그냥 번역을 조금 더 쉽게 하면 공장이에요. 제가 보기엔. 공론이라고 넣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공적 장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실제로 눈에 보이는 공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공공공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사적인 휴식 공간, 집 같은 데나 우리가 일을 하는 업무 공간 말고도 원래 있는 공간이고 또 있어야 되는 공간이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남아있는 우리 지금 그 도시에 남아있는 공공공간으로 남아있는 건 뭐냐. 일단 우리가 집 밖으로 나가보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입니다. 네. 도로가 있어요. 아무튼 길이 뻥 뚫려 있고요. 뻥 뚫려 있지는 않겠지만 구불구불 뚫려 있고요. 누구나 걸어 다닐 수가 있고. 뭐 아직까지 좀 휠체어 유저분들의 보행권이 좀 약간 덜 보장되고 있긴 합니다마는 도로가 현재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공공공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하철, 기차, 버스 같은 대중교통수단도 공공공간입니다. 거기 모두가 어떻게 보면 시장으로 변하기도 하죠. 그렇죠. 원래 공공공간은 그런 것도 하니까요. 누군가가 그 길바닥에서 장사를 하시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이것들은 이제 왜 갖춰져 있느냐 하면은 그 공적인 성격을 위해서 갖춰져 있다기보다는 집에 누워있던 여러분을 업무 공간까지, 노동 공간까지 실어나르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여러분한테 일을 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져 있는 거고요. 따라서 이 공공공간은 공론장이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떠들면 눈치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역할을 크게 잘 충실하게 하고 있지 않죠. 가끔 지하철에서 떠드시는 분들도 있긴 하죠. 그런 역할을 충실하게 하고 있는 공간은 지하철에서 양쪽 끝에 있죠. 네. 그래요? 노약자석이요. 거기는 충분히 토론하고 계시더라고요. 네가 왜 여기 앉아있냐. 아니, 그것도 그렇고. 넌 몇 살이냐. 거기 앉아있는 분들은 확실히 스스럼 없이 서로에게 말을 거세요. 아, 그래요? 굉장한 인싸분들이세요. 네. 딱 거기만 제외하고 그럼. 그러면 이제 대중교통수단이나 도로 말고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일단 도서관 같은 데가 있죠. 최근에 도서관이 이런 단순히 그냥 책만 읽는 그런 성격을 좀 넘어가지고 문화공간으로 계속 탈바꿈을 하고 있잖아요. 마을 도서관. 저희가 지선 때 얘기한 적이 있죠. 구청장 시장들이 마을 도서관을 만드는 이유는 커뮤니티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는 것도 있다. 그렇습니다. 그런 커뮤니티 역할을 하는 다른 데가 없기 때문에 도서관이 지금 그걸 다 떠맡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어르신들이 주식만 보고 계신다. 네. 도서관 사서분들이 매일마다 기획서 어떤 행사 기획을 계속 올리느라고 죽으려고 그러죠. 실제로 어린이 도서관이 따로 딸린 지는 꽤 됐죠. 시끄럽게 떠들 수 있는 어린이용 공간이. 네. 그리고 그 도서관 같은 데 말고 또 박물관, 미술관 같은 그런 문화공간들이 있고요. 공원이라든지 해변 같은 그런 일종의 자연공간 같은 데 또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또 우리 국토의 70%가 산지니까 산을 뚫어서 둘레길 같은 것도 만들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정도까지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공공간이에요. 케이블카도 교통이지만 이 케이블카들은 보통 한국에서는 우리를 일터로 출연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공공공간 말고 또 뻥 뚫려 있는 공간들이 있긴 있는데 우리가 가끔 헷갈리곤 하는 게 있어요. 대중 집회 같은 걸 하는 큰 광장은 공공공간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 도시지형학 같은 데서 이제 좀 약간 다르게 분리를 하더라고요. 이게 집회 공간이라고 해가지고 개더링 플레이스라고 해가지고 그게 약간 성격이 다른 거죠. 개더링 플레이스는 가령 예를 들자면 북경에 있는 천안문 광장이라든지 평양에 있는 만수대라든지 이런 데 있잖아요. 사회의 소유라기보다는 국가나 정부의 소유인 장소죠. 어떤 특정한 목적이 있는데요. 그런데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뭔가 공적인 행위를 하긴 하지만 일상에서는 많이 떨어져 있는 공간이란 말입니다. 거기가 공공의 장소 공론장인 경우는 집회 신고를 하지 않았고 거기에서 동호인들이 보드를 탈 때는 그 역할을 하죠. 그런 역할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집회할 때는 또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공공공간 퍼블릭 플레이스는 내 집이 아니고 일하는 곳이 아니면서 아무나 드라들 수가 있고 우리 일상에 있는 그런 곳을 말합니다. 네. 이런 공공공간들은 집회 공간하고 좀 다르게 사람들이 자유롭게 만나서 여론을 만들고 문화를 만드는 곳입니다. 문명 쓰리 라고 하는 게임을 하시면 말이죠. 네. 하필 또 문명 쓰리예요. 저는 좀 이제 올드게임 좋아하니까 문명 쓰리 를 하면 그런 시설을 지으면 주민들의 행복도가 높아져요. 네. 문화 점수가 매턴마다 오르고 그래요. 도시가 확장됩니다. 그건 다른 문명이나 심시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사원이나 성당 도서관 이런 시설들을 지으면 행복도가 높아지죠. 그러면 이제 막 하나씩 지을 때마다 막 울고 있던 주민들이 막 웃는 표정을 변하고요. 반란도 안 일으키고. 물론 그걸 너무 많이 짓느라고 세금을 땡겼으면 반란을 일으키지만. 네. 그렇습니다. 그게 아닌 이상은. 그러면 확실히 종교시설은 공공장점이요. 그렇죠. 특히 과거에 더 많이 그런 역할들을 많이 했었죠. 네. 그런데 이제 문명 게임에서도 도서관 정도까지 짓고 나면은 우주선을 날릴 때까지 그런 역할을 하는 시설들이 또 딱딱히 뭐가 나오질 않아요. 그게 왜냐하면은 시드마이어도 그 게임을 만들 때 우리한테 필요한 오늘날의 공공공간이 뭔지 잘 몰랐으니까. 네. 그때까지만 해도 그게 그런 것에 대한 논의가 그렇게 활발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게임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사실은 우리한테 실제로 필요한 지금 오늘날 필요한 공공공간이 뭐냐라고 했을 때 저도 잘 모릅니다. 맞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손희상 선생이 뭘 몰라서 그러는 걸 수도 있어요. 이건 상수로 놓는데 이거는 우리 인류가 아직 정복을 덜한 문제라는 거예요. 확실히 그렇네요. 다시 문명쓰리의 테크트리를 살펴봤는데 산업시대부터는 산업시대 이전에는 사원과 성당이 해당 만족도를 제공해주는 공공공간 건물의 역할을 했는데 산업시대부터는 없어요. 그렇죠. 그 트리가 딱 끊겨요. 산업시대 직전쯤에 시장을 건설하면 시장을 통해서 사치품, 포도주 이런 것들을 막 매기잖아요. 주민들한테 그걸 통해서 행복도를 높일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시장으로 대체가 된 거죠. 공공공간이. 그 게임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물론 5편과 6편에서 좀 다릅니다. 여튼. 여튼 오늘날 현대로 됐을 때 산업시대 이후에 오늘날의 현대가 되었을 때 어떤 공공공간이 필요하냐 했을 때 잘 모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왜냐하면 각 지역마다 실제로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마다 필요한 공간이 사실은 다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역마다 다 달라요. 뭐 캘리포니아 같은 도시는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공간이 잔뜩 있다 그러던데요? 있을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이런 천혜의 자원이 있으니까 좋은 날씨라는. 제가 실제로 가본 적은 없지만 실제로 그런 공간이 많아서 되게 좋다더라. 그런 얘기는 많이 여기저기서 주워 들었어요. 지중해성 기후에서 보통 익스트림 스포츠가 발전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지역의 문화가 되기도 하고. 그런데 익스트림 스포츠 뿐만 아니라 실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스포츠가 다 밖으로 튀어나와요. 그러면서 그 동네 주민들에게 인프라를 깔아준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캘리포니아 얘기하셨는데 그쪽 해안에는 보디빌딩 선수들도 바깥에서 훈련하는 유명한 곳들이 있어요. 와 진짜요? 해변에. 네 해변에. 달리기도 하고. 그걸 보면서 아이들이 꿈을 키우기도 하고 그 동네 동호인들이나 선수들이 거기에서 만나서 친분을 찾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경북 의성 같은 데다가 거기에 익스트림 스케이트 시설이 별로 필요 없을 거 아니에요. 컬링 장만 있으면 되죠. 아니 그 경북 의성은 평균 연령이 55세를 넘어가는 곳이에요. 거기가 그 나이가 한 60살쯤 되시면 그때 좀 아 이제 좀 젊은이가 되었구나 이런 느낌인 그런 곳이니까. 아 거기에다가 하프파이프를 크게 설치해 놓으면 주민의 50%가 뼈가 부러질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이 엑스게임장이 되게 우우죽순으로 많이들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뭐 안양천에 가다가도 중간에 엑스게임장이 떡하니 있고. 네 최근에 좀 많이 좀. 그래가지고 여기 엑스게임장이 있는 게 의미가 있을까 싶은 공간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 네 우리가 사실 여기 뭐가 필요한지 아직 다 몰라가지고 막 만들고 있는 건데요. 이게 중요한 얘기인 게 그런 얘기 흔히 하잖아요. 사람들은 사람들을 무시하는 디자인을 무시한다라고요. 한강이나 지천 주변에 대도시 지천 주변에 낙동항이나 뭐 그런 것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주변에 엑스게임장을 만들어놔요. 그런데 거기서 보드를 타거나 하는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적다. 그러면 거기서 rc카를 들고 와서 그 하프파이프를 rc카들이 타고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 방식에 맞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걸 연구해야 돼요. 그래요. 마찬가지로 어떤 지역은 길거리 농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작은 체육시설이 더 필요할 수도 있고요. 뉴욕입니다. 다른 지역은 노천극장이나 어린이 시설이 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그 필요가 어떤 필요가 있느냐를 정확하게 모른 상태에서 그냥 어린이 시설을 딱 지어놨는데 거기가 막 어린이 용도로 지어놓은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곳에 어르신분들이 지팡이 들고 오셔가지고 거기서 또 모임을 갖게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각 지역마다 원하는 게 다 다르고 실제로 필요한 공간이 다 다른데 아직까지 우리가 그걸 면밀하게 파악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정부나 지자체가 공공공간을 확충해야지 롤롤랄라 그러면 만드는 게 대체로 문화공간이었어요. 맞아요. 문화예술공간. 좀 보편적으로 그래도 적어도 욕을 먹지는 않잖아요. 만들었을 때. 막 오페라도 유치하고 이러면서요. 네. 세금 둥둥 떠다니는 섬도 만들어 놓고 문화센터라든지 강당 같은 걸 더 짓는다거나 실입미술관 분관을 더 늘린다거나 그런 곳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물론 좋긴 하죠. 좋긴 좋은데. 특징이 있어요. 그런 공간은. 네. 목적이 다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런데는 이제 우리가 길을 지나가다가 우연히 친구를 만나고 그런 곳이라기보다 저기서 무슨 전시를 한다. 내가 저 전시를 보러 가야지. 그렇게 해서 가는 그런 데. 맘먹고 가는 곳. 네. 서울로 말할 것 같으면 세비둥둥섬이 지금 안 되는 게 아니에요. 행사 있으면 잘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쫙 빼입고 가는 곳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우리 반려동물 데리고 룰루라라 간식 들고 이러고 가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곳들을 막 짓는 그런 게 이제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공공미술 공공예술 이런 관점으로 동네의 미관을 아름답고 예쁘게 정비하는 그런 사업이 유행을 했었습니다. 감촌 문화마을. 네. 그러니까 뭐 마을에다가 동네 마을 집집마다 벽화를 그린다든지. 미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공간이긴 합니다마는 커뮤니티 기능을 또 수행한다고 보기에는 좀 약간 그렇죠. 네. 좀 더 최근에는 여러 지자체들이 미관상으로도 좋고 또 사람들이 별 목적 없이 그냥 널브러질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조금씩 만들어가고 있어요. 서울을 예로 들자면은 연트럴파크라고 불리우는 바로 이제 지금 홍대에서 연남동까지 이어지는 그런 그 작은 늘어지는 공간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 가보면은 사람들이 가득 가득 차 있습니다. 언제 가득 가더라도. 네. 정말 막 가득 가득 차가지고 막 시끄럽게 막 와아악 그래요. 맞아요. 왜냐하면은 그런 공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되게 많은데 현실적으로 그런 데가 별로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막 온 동네방네에서 거기 다 몰려가지고 밤늦게 한 새벽 3시 4시까지 다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꼭 이게 필요했는데 그걸 조금 주죠. 그러면 그걸 받아들이는 생물체는 이상현상을 일으키죠. 그래서 그럼 이거 주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해버린단 말이에요. 더 많이 줘야 되는데. 더 많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공공공간은 턱없이 부족한 게 온 세상에서 가장 반짝반짝 빛나는 우리나라의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공공공간 이렇게 많은데 막 근린공원 만들고 다 했는데 사람들이 안 오잖아. 필요 없다는 얘기야. 그게 아닙니다. 잘못 디자인했다는 얘기에요. 네. 아직 덜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마도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 청취자분들 중에 산업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은 특히 더 그러실 텐데요. 집이나 회사 말고는 뭘 누릴 데가 없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줄로 제가 압니다. 특히 좀 이제 좀 많이 지역 지방에 있는 소도시나 아니면 서울 근교라고 하더라도 이제 좀 경기도권에서 많이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지역 있잖아요. 거기는 정말 말 그대로 집 일터 그리고 약간의 식당과 술집 정도에요. 그리고 사유지니까 출입을 금한다고 써져 있는 공터. 제가 제 동네에 대해 갖고 있는 인상이 그건데. 그래요? 밖에 나오면 뭐 어디 갈 곳이 없어요. 네. 커피숍 외에는 정말 없어요. 그런 공간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공적으로 그게 반드시 필요하고 내가 우리가 그런 걸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동네에 안 세워놨어요. 그런 걸 확증을 안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돈을 주고 캐슬 안에다가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이 있는 사람들만 그걸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지금 변모가 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지난번 이상평론하고 맞닿아 있는 부분입니다. 꼭 필요한 건데 민영화 해놓으니까 소득 수준에 따라서 그 받아내는 혜택이 너무 달라지잖아. 네. 한반도에 사시는 모든 여러분들은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아파트 단지 밖에 산다고 해서 차별하는 일들 아파트 단지 안에 사는 사람들이 누리는 특혜 이것은 특혜가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죠. 그 혜택을 모두가 보지 않은 게 문제죠. 네. 공공공간을 만들어 가자라고 하는 이런 건 말이죠. 이런 이야기는 단순히 복지나 혹은 시해 이런 시각으로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 게 그런 곳들은 다 같이 공유해서 다 같이 쓰는 말하자면 공유 재산이 생기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제 공유자산이 생기는 거잖아요. 앞으로도 더 많이 상상을 하고 이야기를 많이 좀 나눴으면 좋겠는 것이 공공공간은 앞으로 늘어날 거예요. 그건 이제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해도 좋습니다. 분명하고요. 지금도 실제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우리가 우리 동네에 무엇이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 동네에는 나는 뭘 필요를 하는지 그런 이야기를 반짝반짝 빛나는 슬기로운 우리들이 계속 앞으로 이야기를 좀 하면 좋겠고요. 돈을 내고 잠시 빌려 쓸 수 있는 카페나 술집들도 있습니다만 그것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것들도 있으니까요. 실제로 지금 얼추 찾아보니까 도시재생 분야에서는 공공건축물 공공공간 이런 걸 어떻게 활용할지에 의한 연구들이 꾸준히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번에 제가 어떤 EBS에서 하는 어떤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말이죠. 그게 이제 그냥 일상적인 일터나 광장 같은 데다가 놀이터 같은 걸 설치하는 거였어요. 방방 뛰는 트램폴린 같은 거 있잖아요. 트램폴린을 딱 설치하면 사람들이 길 가다가 점프하는 데가 있네 하고 다 올라가시고 점프 한 번씩 다 하다가 가요. 그럼 그걸 일시적으로나마 딱 설치를 해놨던 건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거기가 좀 특별한 공간이 되고 그리고 그거를 조금 오랫동안 그렇게 설치를 했더니 사람들이 거기를 약속의 장소로 이렇게 삼아요. 그렇습니다. 거기서 사람들이 만나고 모이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실 공공공간이라고 하는 게 특별히 어떤 기능을 특별히 수행한다기보다 그냥 만나는 공간인데 좀 뭔가 약간의 특별함이 있으면 되거든요. 그런 거를 저도 이제 많이 고민을 해봤어요. 이제 우리가 여러 사람들이 많이 좋아들 하고 우리가 그런 데가 뭐가 있나 그런 기능을 하는 게 뭐가 있을까 하고 우리 그 상설로 유지가 되는 그런 공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보면은 지역에서 최근에 지역문화축제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지역문화축제를 가면은 사람들이 다들 좋아하고 남녀노소 누구나 다 즐기고 그런 아이템들이 있어요. 그게 최근에는 그런 그게 있는데 그 곤장맞기 체험이 유행을 하고 있거든요. 민속촌에서 전국으로 유행시켰죠. 그래갖고 그게 막 무슨 김치축제가 그런 거 하면 거기도 막 곤장맞기 체험해가지고 아빠가 막 아들 패고 막 되게 좋아요. 진짜 사람들 거기 와서 다 막 몰려와서 불져가지고 사진 찍고 저도 맞아 봤어요. 저도 맞아 봤어요. 이게 웬 SM의 민족이야.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이제 살짝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마을에 곤장 형틀을 두자. 잘 나가다가 이게 우리 지자체장한테 이제 우리가 그 이제 편지를 보내가지고 마을에 우리 우리 동네에 공공공간을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이제 곤장맞기 체험을 이렇게 딱 설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그 막 한나라당 김성태 의원을 24시간 동안 때리기 체험 괜히 이제 묶어놓고 한 번씩 치고 싶잖아요. 그러지 마. 그런 공간을 하나씩 만들자. 이런 거. 뭐 아니면은 이제 뭐 저기 뭐 김문수 지사 같은 경우는 예수님 좋아하시니까. 야 저기 저기 십자가 위에다가 도지사라고 써놓자고요. 그러니까 아니죠. 십자가를 설치해가지고 도지사의 왕. 묶어놓고. 얼마나 좋아요. 경기도의 왕. 좋은 생각입니다. 패션 오브 김문수야. XSFM 고스베리 추출물로 모근을 더 건강하게. 자연유래 성분으로 자극 없는 세정력. 뛰어난 보습 효과와 영양 공급까지. 이젠 탈모 샴푸도 빅그린 헤어로스 샴푸. 퍼펙트 25 전화 영어. 헬로. 퍼펙트 25 전화 영어. 매일매일 25분 통화해봐요. 꿀. 퍼펙트 25. 용산 선인상가 21동 1층 130호.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서울 02-2120-2337로 전화주십시오.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자꾸 제 동네 얘기를 해서 좀 보는데 옆에 동네를 얘기해 볼게요. 구리시에 가면 돌다리 공원이라고 있어요. 공원도 아니고 그냥 조그마한 광장이에요. 진짜 조그마한 광장이에요. 여기가 왜 돌다리 공원이라고 되어 있냐면 돌다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 돌다리는 아무것도 건너지 않아요. 그냥. 그냥 다리만 있는 거예요? 멀쩡한 땅에?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 그걸 봤을 때 이게 무슨 바보 같은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건 좀 디자인의 면에서는 실패일 수도 있겠지만 최소한 구리 시민들은 돌다리에서 만나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겠죠. 그렇게 해서 그건 아마 만남의 장소로서의 역할을 어느 정도 하겠네요. 한강변 근처에는 그 엑스게임장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한강변에서 자전거를 익스트림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곳은 그 많은 엑스게임장이 아니고 반포대교 남단이에요. 잠수교가 있으니까 자전거로 타고 건너기가 쉽잖아요. 그래가지고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은 거기를 반민이라고 하거든요. 반포대교 남단이 한강에서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의 거대한 커뮤니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엑스게임장은 거기에 없고 다 딴 곳에서 통통 비어있어요. 그래서 반포대교 남단에 공터가 살짝 있거든요.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거기서들 다 자전거를 타고 있어요. 하나의 힌트가 나오는군요. 행정청의 관료들을 위한.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서 만나서 얘기를 좀 들어봐라. 그런데 정치인들이 다 하고 있는 일 같은데 이건 꽤나 안 됐네요. 사실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이런 공공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위치에 어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뭘 원하는지를 면밀하게 다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그 정치로 그러니까 그 다 해결이 안 되는 역할들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제 그 지역마다 지역 코디네이터 커뮤니케이터 그런 사람들을 따로 고용을 합니다. 한국도 하고 있어요. 슬슬. 최근에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각 동네마다 정말 골목길 골목길 하나하나 다 들어가가지고 거기 만나는 사람들 다 만나가지고 접선해보고 이 사람들은 뭘 원하는지 뭐 그런 거 해가지고 면밀히 따져가지고 예산을 또 이렇게 따로 쪼개가지고 하나씩 만들어주고 그런 역할들을 하는 데가 계속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그런 식으로 그 변모가 되고 있는 게 제가 사실 저는 이제 다른 도시는 잘 모릅니다마는 서울 같은 경우는 그 극히 최근에 이제 박원순 시장이 당선되고 난 이후부터 조금 그런 변화가 좀 이제 그 서양에 있는 큰 대도시 같은 역할의 그런 공공공간을 만들고 있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중에 보면 이제 그 서울역 앞에 고가도로가 있었던 데를 거기를 뚫어가지고 네. 보행로로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식물들 심어놓고 네. 중간중간에 뭐 이렇게 벤츠 깔아놓고 서울로 7017이죠. 사람들이 거기 처음에 이게 뭐하는 데냐고 막 이게 무슨 목적으로 만들었냐. 왜냐하면 도로라고 하는 거는 그냥 내가 어떤 목적지가 있어가지고 거의 걸어가기 위한 그런 목적밖에 원래 사람들은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저게 뭐하는 건지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서울역 앞이라고 하는 공간은 사실은 그 근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면 다른 서울 시민들은 굳이 뭐 무슨 딱히 무슨 일이 있지 않으면 안 가잖아요. 중구에 인구가 얼마 있다고. 그렇죠. 그런데 그거 만들어 놓고 나서 이제 한 1년 2년 이렇게 조금 지나고 나서 이렇게 쭉 보니까 좀 날씨 좋은 날에 거기 가면 사람들 바글바글해요. 진짜 바글바글해요. 그러면 디자인이 의외로 굉장히 잘 된 공간이라는 거네요. 그런데 그게 미적으로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 디자인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냥 가서 보면 이유를 느낄 수 있어요. 예쁜 곳이 아니에요. 예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미적인 디자인이 아니고 UX로서의 디자인이에요. 그렇습니다. 커뮤니티 디자이너로서 잘 된 사례죠. 왜? 이 너무 상막 여기서 상막을 분석했어요. 손인상 선생님이. 우리를 일터로 데려다주는 일 말고는 도로는 하는 일이 없다. 예를 들어 강아지를 산책시킬 때 보면 동네 주변을 돌아다니는 걸 싫어하는 강아지가 있습니다. 그땐 연구를 해봐야 돼요. 차가 너무 많이 나는 싫은 거 아니야? 그럼 보통 확률롭게 맞아요. 우리 동네 길은 다 차길밖에 없어. 실제 주인공은 차 밖에 없어. 그렇습니다. 서울 시민한테도 그래요. 그런데 그 서울로는 차길인데 차가 없어요. 항시. 그리고 그냥 일반 도로하고 약간 다르게 뭔가 이렇게 의도하고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로맨틱한 뭔가가 벌어질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다 있더라고요. 약간 특정 포인트들이 있어요. 아 그거는 원래 그 근처에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역 근처에는 원래 있거든요. 그 사람은 빈 공간을 주면 어디선가 뽀뽀를 합니다. 적당한 자리 차에서. 거기가 있잖아요. 가야겠다. 고가 도로잖아요. 고가 도로에 이제 조그만한 커피숍 같은 상점들이 있는데 그 상점 위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어요. 아 그런. 그런데 그 계단을 원래 못 들어가게 막았는데 좀 약간 해가 지고 나면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위로 올라가면 다 뽀뽀하고 있고 그래요. 그렇죠. 뽀뽀할 사람들은 그런 데를 들어가죠. 찾아서. 네. 이런 얘기입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또 서울의 부재예요. 웬만한 인구 30, 40만 이상의 도시에 가보면 다 차 없는 넓은 거리가 있습니다. 서울에만 없어요. 네. 그걸 어거지로 만들어 놓은 게 서울로 7017입니다. 그리고 서울 사람들은 인구에 비해서 그럴 곳이 너무 없으니까 무진장 간다는 거예요. 연트럴파크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류의 이야기였습니다. 사람들이 왜 거기 몰려가서 선생의 표현, 쌩님의 표현에 의하면 막 지랄하고 시끄러운 소리를 막 내는 거 아! 이러고 너무 찾던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지난주 미나문구에서는 이 반대와 관련된 상황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국민이 가난한가 부자인가와 상관없이 지켜주려면 공무원들 그리고 처우는 처우는 좋아져야 되고 일원화가 돼야 되고 국가가 돈을 써야 된다. 지자체에도 맡기면 안 되고 민영화도 시키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드렸는데 여기에서는 반대입니다. 한국 정부가 지금 국민들의 삶의 질에 앞으로 몇 년 동안 300조 원인가 이 정도 투자하기 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거기에 되게 중요한 키워드 하나를 오늘 들은 것 같습니다. 이건 지자체에 돈이 뿌려져야 되고 지자체는 지방정부를 통해서 의회를 통해서 어떤 주민들이 어떤 이야기를 내주는지 돈을 뿌려가면서 들을 방법을 국리해내야겠죠. 이 문제를 알아내려면 제가 마지막으로 재작년에 살던 개와 함께 여행을 갔을 때 갈 곳이 너무 없어서 동네 애견카페를 찾아갔어요. 부산에 갔었을 때 되게 넓고 예쁘고 좋은 곳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저희만 타인이고 다 친한 거예요. 개들과 사람들이 다 친했어요. 개를 데리고 갈 곳이 없군요. 그들에게는 주민센터 그렇죠. 주민의 공론의 장이었어요. 개가 있는 거기가 커피가 되게 맛있는데 여기가 지역 관광 명소가 아니라 그냥 조그마한 동네 사람들 모이는 곳이라니 너무 아깝잖아요. 되게 곰곰이 생각해 본 거예요. 왜 여기가 커뮤니티의 역할을 하지? 그들에게는 다른 커뮤니티가 없었구나. 없으니까. 그리하여 우리는 일본과 한국의 술집이 왜 이렇게 시끄러운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평소에 다른 곳이 너무 조용하잖아요. 그래서 아니 평소에 다른 곳이 조용한 만큼 술집이 시끄러운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 이건 서로 상관관계가 있구나. 소비 공간이 공공공간이 해야 하는 그런 기능을 대체하고 있기 때문이죠. 한국에 돌아와서 다시 한번 고민해 봅니다. 난 술집에 가면 왜 이렇게 과식을 할까? 솔직히 난 이거 안 먹고 싶은데. 거기 앉아 있어도 되니까요. 먹으러 간 게 아니에요. 앉으러 갔던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과식한 거야. 공론장이 적당히 주어졌으면 난 과식 안 해도 됐어요. 그런 핑계도 될 수 있네요. 내가 사리 찐 것은 에이 과식 내 탓이 아닙니다. 내가 사리 찐 것은 지역에 공론장이 없어서다. 아니 그러니까요. 집 근처에 저게 곤장 맡기 뭐 그런 거 있었어 봐. 유명상 PD가요. 스튜디오 리모델링을 하면서 이번에 사무실을 신축했잖아요. 저희가 네. 사무실을 내면서 우리 사무실 방에는 소파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가끔 소파에 널브러져 있어야 대화라서 좀 하거든요. 네. 우리가 대화가 너무 없어서 평상시에. 소파는 필요하다. 아니 차라리 침대를 놓지 그러세요. 그것도 좋고요. 누워가지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침대에 같이 누워있으면 기분이 안 좋아서. 그게 사실은 더 귀족적인 걸 수 있어요. 옛날 로마시대 귀족들은 다 누워가지고 얘기했는데. 하긴 그 저 삼국지에 나 초한지에 보면은 서로 친해지면서 같이 한 침대를 썼다 그러고. 그렇죠. 거기서 뭘 했는지만 안 써주잖아. 세상이 되게 성적으로 사실 세상이니까. 이분이 말씀하시는 거는 싱글 세 개를 놓자는 거고 이분이 말씀하신 거는 퀸사시를 놓자고 하는 거라서. 아 싱글을 놓으면 되겠구나. 싱글 세 개를. 그거를 지속하지 말아보지. 되게 재밌는데. 옆에서 보기엔 되게 재밌는데. 그 사무실 이런데도 우리처럼 이제 비정규직이 많이 맨날 가끔씩 만나는 곳에서는 우리 회사도 커뮤니티의 역할을 가끔 해요. 오면은 막 떠들고 수다떨고 이러고 가잖아요. 그리고 게스트끼리 만나면 되게 반가워하죠. 네. 조성주 소장 앉은 바로 담덕부터 딱 피면서 자기 일 뭐 힘든지 막 떠들고 이러잖아요. 어딘가에서 사람들은 모여서 떠들 공간을 본능적으로 만들어내는데 그걸 캐치할 일이 앞으로 정치 혹은 온 사회가 되게 힘을 많이 기울여야 될 문제겠구나. 그렇습니다. 이것이 온 나라가 스카이캐슬이 되는 방법이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세행님과 오늘 세행님을 전적으로 믿으면서 그렇죠. 스카이캐슬이 혼자 스카이캐슬일 수 있는 이유는 지들끼리만 그렇게 잘 돼 있기 때문에 가장 이기적이고 성적이 잘 나오는 커뮤니티가 될 수 있었단 말이죠. 이상평론으로 꾸며드린 손이상 스엥님과 함께하는 4.192가 59주년에 그것은 알기 싫다. 네. 혁명으로 민주주의를 조금이라도 얻어냈으면 우리가 그걸로 누릴 수 있는 과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권장트리 XFM에 생긴다면 가장 먼저 맞을 뿐 네.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럼요. 매우 칠 겁니다. 제가 쳐도 되겠습니까? 형은 두 번째죠. 그리고 형틀만 있으면 도망갈 테니까 칼도 어디서 빌려와가지고 최대한 무거운 걸로 목에 채워놓고 최근에 보니까 카톨릭 순교실을 봤더니 거기에 주리틀기 체험이 있더라고요. 주리 한 번씩 친구들끼리 한 번씩 막 틀어주고 그러면 되게 친해져요. 그렇습니다. 저희 UMC를 한 번 틀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방송이 40분째 안 끝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를 만드는 방법으로 고문 도구들을 늘어놓는 것을 제안해드리면서 그리고 저희는 지금 커뮤니티에서 뭘 하는지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유승균 PD하고 윤세민 에디터하고 덕질인하고 손희상 선생의 학교 인사들이죠. 들어오셔서 감사합니다. 주말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XSFM입니다. I.E.W.K. 안녕히 계세요.